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지금 스타들 우리 배우분들이 연이어 도착하고 있습니다. 보나씨 맞죠? 네 보나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KBS 연기대상을 찾은 보나씨입니다. 자 우리 보나씨 배우로서 오늘 또 연기대상의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 왼쪽부터 포트타임 진행해 볼게요. 많은 취재진 분들 와주셨습니다. 멋진 포트타임 부탁드릴게요. 자 중앙 그리고 또 오른쪽까지 함께 맞으시고요. 네 보나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주 많은 배우분들이 또 도착을